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해외 팬들이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피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쟁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폭발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고 부상자도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는데요. 지난 5일 전국의 해외 팬베이스들에 따르면 골든정국 유니온을 시작으로 전국 아시아, 아랍정국은 레바논 적십자사를 통해 전국의 이름으로 기부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대형 팬 계정인 골든필름, 해외 팬들도 자신들의 SNS를 통해 기부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기부 사실을 알리며 이에 대한 동참까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의 대형 팬 계정인 셉템버는 수혜로 인한 수재민 돕기 기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이 달려라 방탄에서 마지막 퇴근자가 되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4일 공개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에서는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방문해 보물을 찾아서 게임을 이어나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1라운드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모두가 협동해 힌트가 담긴 상자에 숨겨진 차량의 키를 찾았습니다. 반면 당일에는 단 하나의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해 개인전으로 비밀번호를 찾는 2라운드 게임을 펼쳤는데요. 게임 중 전국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힌트를 찾던 중에 멤버 RM과 마주하게 되었고 정국아 모르겠다 나는 이라는 말에 정국은 Y와 W 사이 힌트 알아냈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모르겠다는 RM의 말에 그거여 X라고 개인전이지만 친절하게 힌트도 알려주었습니다. 뷔에게도 N이라는 힌트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정국은 가장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보물 상자 속에 쓰인 다 알고 왔습니다는 암호를 불렀습니다. 제작진은 자 정국씨 오늘의 상품은요? 라고 말했고 정국은 설마 하면서도 눈치를 챈 듯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에 엔딩하시고 퇴근하세요 라는 말에 아 진짜 퇴근이었어? 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멤버들 모두 이미 퇴근했다는 제작진의 이야기에 재차 사실을 확인하며 안 믿긴다는 듯 뜻 씁쓸한 웃음을 지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세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달달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 5일 베스킨라빈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베스킨라빈스 바이 BTS 방탄흥 베라다 TVCF 영상에서 지민, 정국의 유닛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연습실에 앉아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말 있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국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초근접 장면에서도 감출 수 없는 훈훈한 조각미나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싶게 만드는 부드러운 눈빛도 보는 이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의 솔로고개인 시차 글로벌 음원 사이트인 아이튠즈에서 89개 국가 1위를 차지하며 쉽지 않는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세븐 수록곡이자 전국의 솔로고개인 시차는 지난 5일 간비아와 나미비아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시차는 미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요르단, 인도네시아, 페루 등등 87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로써 시차는 음원 발매 이후 현재까지 총 89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송 1위라는 자체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전국에 어떠한 기록을 세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